하혈 내 꾸러미 양초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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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반 아니 결국 사신 없음 디지는거 아니면 얌전히 수비 날걸 얌전히 수비 날걸 하아..괴한다.. 킬계사는 어떻게 함? 그리고 저거 안 나올 수도 있네. 안 돼. 너무 많이 울렸어. 몽디, 발굴, 철파, 아니 저거 어떻게 계산해. 아 개구리? 아 개구리는 지금 뜬거지. 끝이 나갈 것 같네. 이걸 어떻게 계산해? 몰라. 그냥 써. 어. 무감각. 식원. 양초투게. 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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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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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미션 oh 개 같은 거 개 이거봐서 고기 뜨너리에 고기 뜨너리에 고기 뜨너리에 고기 뜨너리에 고기 뜨너리에 이렇게 ц 이게 좋아 이제 콜 제물쑤 찰싹 찰싹 개꿀인데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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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따블병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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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멋을 지울고 몽뚱이는 정령밥 가능하니까 남겨야겠다. 첫 턴킬 요놈!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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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바리 바리 어차피 코스트 없어서 쓰지도 못함 제거 이게 게임? 엘리트 5마리 엘리트 불코스 방금 파열 필요 없지 않았나? 습관의 무서움 이벤트 엘리트 되게 잘 되네 털이 에이 시키야 그렘 레인 아니 어서 저 머서고 라인터넨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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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거면 한계 돌파주 이럴거면 한계 돌파주 이럴거면 와아아아아아 으음 대왕군 빵! 선이 맺고 싶어 한 번 더 눌러서 죽고요 염주 피가 담긴 병 쓸모없는데 강호할만한게 딱히 없어 수파닉 써가지고 수파닉 써가지고 예에 네크로 드롭킥 힘도 옳은 tracks 오션벨트 로킥 produces 연사는 필요가 없지. 연사는 이미 장착되어 있어. 연사는 많이 장착되어 있네. 연사는 누나, 아예 잘 맞고 자기가 날라 연사는 연사는 아이 dynamic. 연사는 인물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연사는 연사는ités 연사합니다. 제크스 강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천점 충분히 찍지 않을까? 아 근데 심장 잡을 때 어떡하지? 이도류 있으면 문제가 없지. 이도류에 점토까지. 이러면 전혀 문제가 안된다.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약간 서순이었다. 호프트 서순.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이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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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의외로 1만여. 4,268점. 뭐 선짓을 한 거야? 치트 없이도 짤 수 있는 덱이긴 하지. 5,2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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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8점.